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럭스매종 감정사 김용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지난 4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럭스매종TV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렸던 참여 방법대로 럭스매종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이벤트 구독과 구독정보 공개 럭스매종 자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댓글로 럭스매종 아이디를 작성해주신 모든 분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다만 너무 안타깝게도 처음 기획해본 구독자 분들과의 소통 이벤트였는데 이벤트 참여해주신 구독자 분들 중에 구독정보 공개가 안되어 있거나 럭스매종 자사 홈페이지 아이디가 아닌 유튜브 계정 아이디를 적어주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저희 럭스매종에서 진행한 첫번째 이벤트인 만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추가적으로 럭스매종 아이디에 포인트 만원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이벤트 종료 시쯤부터 5월 셋째 주까지 계정에 모두 적립해드릴게요 본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서 당첨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며 1등 경품인 신형 디올 북토트 당첨자분께는 럭스매종 자사 홈페이지 가입시 입력해주신 연락처로 제세공과금 납입 계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비프의 더보기란에 있는 폼을 통해 배송정보 기재해주시면 안전하게 배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럭스매종 자사 홈페이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럭스매종 포인트 2등 3등 당첨자분들께는 따로 안내 없이 자동 지급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벤트와 재밌는 명품 이야기 많이많이 준비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